2018 아시아 모세상 시상식 수상 MC를 맡은 토니안, 김민아, 최유솔님 함께합니다. 자, 오른쪽 함께합니다. 왼쪽 부탁드릴게요. 자, MC니까 뭔가 사랑의 내지는 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오늘 큰 분들하고 합격하십니까? 제가 정해서 안보이시죠? 자, 사랑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손가락 한테 부탁드립니다. 자, 간단하게 오늘 MC맞은 소감만 한번 들어볼게요. 토니안님부터 부탁드립니다. 네, 2018 아시아 모델 어버스유의 MC를 맡게 된 토니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영광의 큰 무대에 MC를 맡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사실 시작을 곧 앞두고 있는데 많이 떨리고 설레는 마음인데 또 각국에서 많은 스타 모델 분들이 찾아주셔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무사히 공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운서 김민아고요. 오늘 또 MC를 맡게 됐는데 지난해도 제가 이 행사를 같이 했고 두 번째에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해보다 더 규모가 커진 것 같고 더 많은 나라 이제 두 분가는 주행사로 거듭나고 있는 걸 제가 더 본 것 같아서 더 호들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도 실수 없이 잘하도록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델 최유정입니다. 제가 이렇게 큰 시상식의 MC를 소개해서 너무 떨리고 저희 연기오빠와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2015년 아시아 모델 여러분들 레드카펫, 오늘의 MC의 토니안 킥비나 최유솔린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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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